네 반갑습니다. 전주에 여러분들 증비사업 좀 하다 말았거든요. 토지동 소유자 안 했죠? 토지동 소유자 그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거 좀 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274. 증비사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증비사업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즉 우리가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냥 피상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법조문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은 우리가 공부 배우는 거 6개의 법률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증비법입니다. 증비법. 그런데 관심은 많은데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증비법. 이유로는 간단하다고 했죠? 많이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서. 헷갈려서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안 헷갈리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안 헷갈리게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것만 분석이 되고 나면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조합 배웠죠. 조합. 그 조합이 증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적 조합과 거의 한 70%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다 쓰면 되고 환지 배웠죠. 환지. 환지. 환지 배운 게 증비사업에서 관리처분객이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주에. 그 관리처분객 파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증비사업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환지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광한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지가 뭐냐면요. 환지.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배운 거 기억나시죠? 환지가 뭐예요? 환지가. 환지가 뭐냐면 효용이 떨어져 있는 뭐를 토지를 뭐로 효용이 증진이 되어 있는 뭐로 토지로 뭐 하는 걸 말합니까? 환. 바꿔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꿔줘요? 원소유자에게. 효용이 떨어져 있는 원소유자에게. 그렇죠? 갑에게 효용이 증진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소유자에게만 다 바꿔주는 거죠. 바꿔줄 때 더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게 환지입니다. 환지는 그래서 우리가 환지를 배웠고 환지라고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환지 계획대로 몰랐다. 환지 처분을 했죠. 그게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의 기본 원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환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어디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 증비사업으로 연결이 돼요. 이 증비사업이 뭐냐면요. 증비사업이 별 게 아니고 효용이 떨어져 있는 30년 된 단독주택 그다음에 50년 된 엄마 아파트를 효용이 증진이 되어 있는 뭐를 지어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죠. 그렇죠?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뭐 한다? 환.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환지는요. 1번지 갑이라는 사람이 1번지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1번지에 얼마를 줬어요? 250으로 바꿔줬죠. 그렇죠? 토지를 토지로 뭐 했다? 마트리드에서 마트리드. 교환.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증비사업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30평짜리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그렇죠? GS자이. 그렇죠? 103동. 2,501호. 33평짜리로만 한다? 바꿔주는 겁니까? 33평짜리에 들어갈 권리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개념이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마트리드 하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떼냐면 채비지. 토지 부담이라는 걸 떼서 토지를 작게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환권이라고 불러요. 환권. 뭐로 바꿔주는 거다?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로. 그래서 과거에 환권이란 말이 시험에 아주 옛날에 한 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렇게 한 번 놓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1번 국계법,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답은? 그렇죠? 그런데 정비법인데 수험생들 다 틀려버렸어요. 환권이란 말은 몰라요. 배운 거는 환지란 말은 배운 적이 있거든. 그래서 환지하고 비슷한 가위가 이래가지고 도시개혈법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 다 틀려버렸습니다. 환권은 뭐냐 하면 어른 게 아니고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03동 2501호에 들어갈 뭐로 바꿔준다? 권리로 주는 거죠. 권리로 바꿔줄 때 내 권리가 50평짜리에 대해서 뭘 하냐면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감정평가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의 감정평가가 5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죠? 만약에 10억짜리다. 33백짜리가 10억이더라. 그러면 나는 내 원래 받을 권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작게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뭘 내놔야 돼? 돈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내 거를 평가해보니까 15억이야. 그런데 내가 10억짜리를 신청해서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5억. 그럼 5억을 받아가면 돼요. 이걸 분당금이라고 불러요. 분당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에 가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지계획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진다? 환지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이렇게 바뀌는 걸 뭐에 따라서 환지계획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진다? 환지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비사업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를 이렇게 바꾸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법에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하냐면 환지도 시험에서 100% 출제.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도 시험에서는 100% 출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은 출제 가능성이 90%. 그다음에 정비법상의 조합은 출제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몇 문제로는 두 문제로 나옵니다. 정비법상의 조합은 10년에 한 6번 정도가 두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도 두 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100% 그다음에 조합에서 두 개 100% 그러면 세 개죠. 세 개죠. 그다음에 기본 개념에서 몇 개 잡아내면 정비법은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거든요. 정비법이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법인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다 말씀드렸는데 정비법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한 개씩 한 개씩 깨나는 자가. 그러니까 뭘 못했냐면 조합을 배울 때는 도시개발법 조합을 먼저 손에 쥐고 정비법 조합을 손에 넣어야 돼요. 주문이 넣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만약에 정리해버렸다 그러면 공부를 처음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두 번째 환지 파트가 정리가 되면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자동 정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그냥 두 개를 같이 해버리죠. 그럼 두 개도 섞여서 그 다음부터 시험 칠 때까지도 헷갈리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공부를 하실 때 단계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하는 그런 형태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다음. 전주에 우리가 정비사업 세 개를 배웠거든요. 세 개의 정비사업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이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모르는데 다른 말까지 어떻게 하노? 그렇죠? 그렇죠? 물어놓고 나서 보니까. 물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한 말 물어보는데. 그렇죠? 개선사업. 입에 잘 안 붙죠. 반면에 뭐는 입에 잘 붙냐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요. 주택 재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주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재개발로 씁니다. 이유는 주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에 국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됐죠. 5년 전에 주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재개발 이래 부릅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재건축이 있죠. 재개발과 재건축을 여러분들 용어를 의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말이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하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부터 합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극히 열악하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련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한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래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달동네, 달동네. 달동네 정비사업이다. 그 다음에 하나 되어 있죠. 단동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죠.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반 시일이 잘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지역 주민들이 해주는 게? 아니죠.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지역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설치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설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누가 하냐면 공공이 해줘요. 공공이. 공공이 해주고 나면 지역 주민들은 주택을 만다?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거나 또 정비하거나 또 계량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택을 고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런데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주택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죠. 그렇죠? 아파트 짓는다.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사업에서는 주택을 고쳐서 쓰는 개념도 들어오고요. 재개발로 이게 만약에 철거해서 새로 짓죠. 그럼 뭐로 들어간다? 재개발로 들어갑니다. 재개발로.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개선사업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선사업에서 아마 조금 생소한 느낌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익숙한 게 뭐가 익숙하냐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워낙 익숙할 겁니다. 어저껜가 아르껜가? 이틀 전인가 어저껜가?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이제 없애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형식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정비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공법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연예 수시로 바뀝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그런데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주택가격이 폭등할 때 있죠. 매주마다 바뀌었어요. 매주마다. 세법은 거의 매주 바뀌었고 공법도 거의 매달 매달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택시장의 변화라든지 보통 경기 부침 현상에 따라서 공법과 세법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람은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기반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 거죠. 그리고 노블런 건물이 과도하게는 아닌데 그게 뭐 되어 있다? 밀집이 되어 있거나 하나 더 있죠. 어디 어디에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입니다. 상업공업지역에서 상권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이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사람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재개발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운 상가를 싹 밀어버리고 남대무시장이나 동대무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정비사람을 하면 그게 뭐더라?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니까 주택이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주택을 대상으로 국화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잘 봐야 돼요. 특징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선사업은 특징을 하다가 자꾸 반복을 하면요. 수십 분 반복하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합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개선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공공주도로 사업을 한다고요. 공공주도로 사업하는 걸 외우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솜사에 외웁니다. 개선사업은 공공에 한다. 공공에 한다. 공공에 한다. 공공에 한다. 공공에 한다. 공공에 한다. 시험장 가서 민간인도 한다. 이래가지고 틀리비고 나오거든요.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 특징을 알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달동네에서 정비 사업을 하니까 자금 여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이 돼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확충한다고 했어요 이걸. 확충을 누가 해줘. 그걸 공공에 한다니까요. 공공에 하고. 개인적으로는 주택을 만다 철가하는 게 아니고 보전 증빙에 고쳐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5천만 원 되는 사람은 대출을 5천만 원 받아가지고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거고 자금 여력이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천만 원어치 인테리어 하는 거고 대신에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의 확충과 공동 이용시설을 누가 한다? 공공에 하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은 이 특징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냐면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다? 민간이, 공공이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조합이 없다는 걸 자꾸 외우는 게 아니고 특징상 당연히 조합이 없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보시면 기반시설의 열악하고 노후불량 거부를 밀집돼 있죠. 달동네 아랫동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업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게 주택에 국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도 가능하다. 상가 건물도 되는 거예요. 세운 상가는 남대무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는 오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는 말을 안 합니다. 주택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건물을 준다 이랍니다. 건물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가요. 사업의 특징상 당연한 거죠. 반면에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이다. 혈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를 쌍비를 버리고 새로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쌍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다고 하면 재개발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조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게 잘못된 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상이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으면 아파트는 우리가 대단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잘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로 재건축이라는 건 공식이 승립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포함된 재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단독 다가구가 포함된 재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점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드러나냐면 나중에 이걸 배우게 될 건데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강제 조합원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 그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 자격을 누구한테 주냐면 지금 배울 건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자격을 줘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누구한테 준다고? 그렇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준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원이 돼요. 이 아들이 나중에 분양 자격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분양 자격이 제일 중요하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분들이 50년 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엄마 아파트 50년 된 걸 30억 주고 들어가서 화장실 물도 잘 안 나오고 배관이 썩어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주차장이 완벽 안 돼 있어서 3중, 4중 주차를 하는데 눈 오면 밀면 흘이 나갑니다. 3중 주차가 돼 있다니까? 밀리겠어 안 밀리겠어? 어제 지금 눈이 다 눈으로 갔죠. 한 2, 3일 전만 하더라도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어렸으니까. 그리고 바닥이 뭐예요? 빙판길이잖아. 그런데 그걸 30억 주고 들어가 사려고 그걸 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매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재건축이 끝이 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좋은 동네에 새 아파트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냐고 천지 계획되는 걸 봤다 안 봤다. 봤죠? 그 주변에. 그러니까 30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분양자격이에요. 분양자격.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자격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양자격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준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배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등이다. 이 음식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요. 토지 등 소유자가 개선사업하고 재개발해서의 토지 등 소유자고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274페이지를 펴놓은 겁니다. 274? 한번 볼까? 274페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그렇죠? 했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뭐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 주자병량 법률에 따르는 신탁업자가 사업 신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신탁업자에게 우리가 조합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탁해 가지고 신탁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위탁자가 누가 돼요? 위탁자가 누가 돼? 조합?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맨날 틀리는데. 조합이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신탁업자에게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를 뭐였다? 신탁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뭐야? 신탁 받았으니까 이거 뭐하대? 이거 수탁자 아이가? 아니 용어가 이걸 수탁자로 하지 않나? 받을 숫자. 그거는요? 위탁자로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럼 사업을 하면 신탁 해 가지고 야가 사업을 한다니까요. 야가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가치 있죠. 그럼 이거 누구 수탁자 야가 겁니까? 아니면 위탁자 겁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위탁자를 물어본다. 토이동 소재로 보겠다. 당연한 말 아이가 그런데 이거. 그렇죠? 민법을 배우니까 민법 잘하시잖아. 웃네. 그래서 우리가 신탁업자가 사업 생겨로 증빙된 경우에 토이동 소재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이동 소재로 본다. 참고하십니다. 백화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가 중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즉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이동 소유자가 누구냐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누구야?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죠. OR, OR. OR, OR. 토지, OR, 건물, OR, 그 지상권자. 그러니까 뭡니까? OR, OR이니까 수학적 개발이 나지면 각각각이죠. 각각각이죠. 엔드가 아니잖아요. 엔드. 엔드가 아니고 OR이니까 돈이니까 각각각이 토이동 소유자가 돼요. 즉 각각각에게 뭘 주겠다? 조합원 자격 또 뭐든 준다? 분양 자격을 주겠다. 나중에 뒤에 가면 토이동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가 되는데 지상권자한테는 나중에 관리처분객 파퇴하면 분양을 안 해줍니다. 분양 자격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이동 소유자는 맞는데 분양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지상권자에게 나중에 빠지는데요. 빠질 때는 뭐로 빼낸다? 청산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 그냥 내보냅니다. 지상권자는.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재건축이 나오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정비구이 위치한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물 및 뭐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다르죠?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의 토이동 소유자 개념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개발 지역이면 누구 걸 사면 되냐면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걸 사면 되거든.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누구 걸 사면 안 돼.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걸 사면 돼. 안 되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걸 사야 돼요. 중계를 할 때도 재건축인데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를 중계해버리면 중계사고가 터진다고. 무슨 말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개념이 지금 다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죠. 그 부속 토지 그렇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개념이 다르죠. 제일 중요한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재건축에서 토이동 소유자 개념에서 재건축의 토이동 소유자라는 것은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였는데 제일 중요한 글자가 어떤 글자일 것 같아? 눈치도 없고 아니 말 했잖아. 뭐야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글자가 어떤 글자일 것 같아? 그래 그래. 여기 제일 중요한 글자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글자가 수식하는 게 있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거든요. 그거가 뭘 수식해요? 앞에 있는 건물을 수식하죠.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토이동 소유자라는 것은 건물 및 OR이야, AND야. AND, 건물, AND 그 부속 토지.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야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OR, OR인데 여기는 건물, AND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개선 사업에서는 누가 토이동 소유자인데 이라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 AND OR, 또는 건물 소유자, AND OR, 또는 그 지상권자, 건물의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누가 토이동 소유자가 되냐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저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이 문제가 나오면 귀에서 그 부속 토지라고 해서 귀에 들릴 겁니다. 그냥 부속 토지가 아니고 무슨 토지? 그 부속 토지입니다. 그 제가 수시하는 게 뭘 수시해요? 앞에 있는 건물을 수시합니다. 다르죠? 이제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분석 한번 해줄게. 한 번 봐봐봐요. 자,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나대지. 자, 재개발에서는 나대지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개발에서는 나대지가 토지 등 소유자, 즉 주화분의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으로 갑니다. 재건축에서 나대지만 가죠. 나대지, 건물에서 나대지 상태에 있어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왜? 건물 및 어떤 토지, 그 부속 토지 그러니까. 그 자격이 수시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돼요. 그래서 나대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는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대지를 사봐야 분양작용 못 받아요. 나대지 같은 거는 거래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러니까? 법에서 잡아놨거든. 토지 등 소유자 개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놨거든. 나대지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요. 재개발에서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재건축을 한번 봐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건물. 엔드죠. 건물. 엔드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대지 안 되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지상권자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의 지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이 먼저 첫 번째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 지점. 이 구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해야지 다음 내용을 뻗어나갈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상태에서 진도만 쫙쫙쫙 나오고 줄만 쫙 쉬고 그 다음 형편을 실하고 별표하고 그런 데서 시험장에서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꼭 여러분들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개발하고 개선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를 말하자면 각각각이에요. 각각각. 그리고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군데니까 둘 다를 가져야 돼요. 둘 다.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을 둘 다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증비사업한다고 하면 뭐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재건축으로 분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실 건데 아파트에 101동 만약에 501호에 거주한다면 501호 등기부 등분을 떼보면 뭐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분 등기가 돼 있죠. 지분 등기.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둘 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데 가보면 오래된 재건축 지역에 가보면 뭐만 있는 경우도 있냐면요.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에 단독 다가구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물건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는 게 아니고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죠. 중계했어도 안 되죠. 왜냐하면 분양자기가 온다 안 온다 안 나오고 청산 대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이 우리가 여기서 출발지점에서 아셔야 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양자기가 있다 없다? 있는데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제곱미터. 그러면 분양자기를 줄까? 안 줄까? 그렇죠. 2제곱미터는? 5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 맞잖아. 여기서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를 어디서 배우냐면 시험용으로 배우는 거야. 이걸 배웠지. 그러면 실보에 나가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3제곱미터 토지, 3.3제곱미터 토지 한 평을 샀어. 그래서 분양자기를 왜 안 주는데라고 드러눕는 거지. 내릴 밟고 가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밟고 갑니다 그냥.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맞는데요. 이 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요. 이게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0제곱미터를 가져야 돼요. 90. 부산은 또 60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걸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학계 간 이후에 배우는 거예요. 학계 간 이후에. 그다음에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주 안 줘? 주죠. 그런데 그게 무가 건물이야. 그럼 주까 안 주까?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여기서는 안 배워. 여기서는 안 배우고 안 갈카죠. 시간도 안 되고. 이거 나중에 학계하고 나서 실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확 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건 언제? 학계하고 나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실무에서 고수가 되기 위한 반열로 올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합시다.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 토이동소재가 누구예요? 각각각. 각각각. 간단하게. 각각각. 왈왈왈이니까. 그다음에 재건축은 누가 토이동소재가 돼요? 둘 다. 둘 다. 둘 다 이러면 돼. 둘 다. 설마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진 않겠지? 시험장 가면 다 준다니까 제시회를. 그러니까 오래오르고 하지 말고 각각각 내지는 둘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되면 무수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글자만 봐도 여러분들이 바로 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거의 정리가 끝났죠? 그 다음에 용어에서 주택공사 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했죠? 안 했나요? 주택공사 등이란 말이요.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공 등이란 것은 주택공사 내지는 지방공사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주공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관등이란 말도 알죠? 정관등. 정관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자치규범인데 조합이 만드는 자치규범을 뭐라 불러요? 정관. 민간 둘 이상의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둘이 싸울 수 있잖아요. 다툴 수 있죠.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만드는 게 뭐예요? 규약. 공공부문에서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시행규정. 이렇게 해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걸 합쳐가지고 정비법이 오니까 뭐라 불러요? 정관등이래 부르죠. 정비사업에 지금 와서 보니까 용어적에서 보니까 어떤 글자를 많이 쓰고 있나요? 등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중간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지금 보는 거 아니야. 사업시행 방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비사업 사업시행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30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2입니다. 302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가지고 사업시행 방식이 다 달라요. 이것도 시험에도 자주 내지만은요. 시험 출제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개선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각각의 시행 방식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 방식이 다 달라요. 사업을 하는 방법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나요? 두 개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방법 두 개. 뭐? 수용과 환지. 그렇죠? 정비사업은요. 사업을 하는 방법이 각 사업별로 많게는 4개. 그 다음에 작게는 1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개선사업부터는 오네요. 개선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사업은 다음 방법 내지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업시행 방식이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네요. 개선사업 시행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여러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한답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까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확대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공공이에요, 공공. 그렇죠? 학대하고 토요등 소유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를 막 해주는 게 주차장 설치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학교 만들어주고 막 도로 넓혀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서 주택을 마는 방식 스스로죠. 스스로 마는 방식 계량하는 방식. 아까 고쳐 쓴다고 했죠. 그렇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죠. 누가? 공공이. 그리고 주택을 마한다고 해서. 주택을? 그렇죠? 철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보존, 정비, 계량한다. 누가?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이걸. 자고 약속합시다. 이걸 저는 셀프 방식으로 불러요. 셀프. 10년 전부터 제가 쓰는 용어인데. 제가 혼자 쓰는 용어입니다. 요즘 많이 따라하더라고. 셀프. 셀프. 스스로. 여러분 약속해요. 스스로 하는 방식. 셀프. 셀프로 적어놓으실래요? 책에다가.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뭐한 다음에 수용합니다. 뭐한다고요? 수용. 해서 주택을 지어. 주택을 건설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즉, 수용 후 공급 방법이 있어요. 토지를 수용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싹 수용해가지고. 그게 다 아파트를 짓죠. 그리고 나서 공급해주는 방식. 이걸 수용 후 공급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시행자가 뭐가 있네요? 환지가 있네요. 환지가 낫다. 환지. 우리 환지 비었죠? 환지가 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지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 환지를 한번 올려보자고. 환지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 대신에 효용이 증진된 뭐로 바꿔주는 거야? 토지로 바꿔줘요. 토지로 그렇죠? 토지로 바꿔주는데. 토지를 바꾸어줄 때 토지를 원래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도 많이 줍니까? 작게 줍니까? 작게 주죠. 작게 주죠. 그리고 이건 지금 계승구역입니다. 계승구역인데 환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중앙경 계승구역에 5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토지 부담률이 50%면 얼마를 받아요? 20%를 받겠죠. 환지를 해가지고. 이 바다가 많아, 이거. 달동네에서 이 바다가 많을 긴데, 이거. 25바다가 주고. 25면 이 금표율이 만약에 50%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지어? 12.5. 12.5면 평수로 따지면? 그렇죠? 30평? 12.5죠, 5미터. 한 평이 얼마예요? 3.3이잖아요. 3.3. 그러니까 내 평이 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뭐 어쩌겠니? 그러지, 이거 어쩌겠니? 그렇죠? 환지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초반에, 저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나는. 난 태어남시부터 잘했다, 태어남시부터. 이래 뭘 물고 나왔다? 공법 책을 물고 나왔어, 이래.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바이. 저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을 건데,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환지? 이게 증비구역에서, 개선구역에서 증비사업한테 환지를 한다고? 환지는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그리고 개선구역이면 달동네인데, 달동네에서 토지가 그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경우를 바꿔준다고? 뭐 받아 뭐 하라고, 이거? 뭐 땅땅붙게 할 것도 아니고, 뭐 하냐,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듭니까? 아, 이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나?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개선사업을 하는데 환지로 한다니까. 환지로 하는데 환지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주는 게 무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지를 이해를 못 했더랬어요, 이해를. 그러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더라고요.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와, 뭘까? 아, 이거 수업하는데 누가 질문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 다행히. 다행히. 끙끙 한번 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아,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뭐냐? 환지를 갖다가 토지에 가르면서, 토지를 주는 환지로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환지더라? 이게 입치환지에요, 입치환지. 입치환지가 뭐 주는 거야? 아파트 주는 거라고 했죠? 입치환지로 이해돼. 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1년 정도 고민한 걸 갖다가, 한 방에 틀어놓는 겁니다. 나 진짜. 물어봐, 밖에 나가서, 물어봐봐, 이 환지가 무슨 환지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요. 공부를 몇 년이라도 모른다니까. 입치환지입니다, 입치환지. 그래야지 완벽하게 논리조리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식이 있어요? 오! 관리, 처분 계획.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고요? 주택과 부대폭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업시행 방식이 이제 간단히 줄이면,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이 몇 개 나아요? 첫 번째. 읽어봐봐. 첫 번째 뭐?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해놔 놓고 환지는 무슨 환지들아?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이거 오래 진짜 잘하네. 오래 잘하지. 다 끼하는 거 아이가,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네 개. 그렇죠? 이기심에는 온다니까.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자꾸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줘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셀프. 셀프 방식, 스스로 계란한 방식으로 하는 게 외우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봐. 사업의 특징에서 빠져나오지 않나요? 개선사업의 특징이 이게 있잖아요.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서가 공동영수를 확충하고 누가? 공공이 주택을 마한다. 보전, 정비, 개량한다. 누가? 지가. 지가. 셀프. 그게 셀프잖아. 셀프.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기반실이 극히 열하고 노불장물이 과하게 밀집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뭐 해버린다. 토지를 다, 토지나 건물을 다 뭐 해버린다. 수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구임대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이란 것은요. 그냥 싹 밀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분양 차려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다른 말로 제가 무슨 계획이라고 혹시 이야기했나요? 관리처분 계획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분양 계획, 또 다른 말로 환권 계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말을 한 마디도 밧데리 잡고 다 적을 거야.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안 나온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분양 계획이니까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열정인지 이만에 놓으면 뭐 한단장입니까? 새로 분양해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를 짓죠. 청약 통장을 가지고 가서 당첨이 되죠. 그럼 뭐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분양권, 분양권.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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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이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동호수가 확정이 돼서 그걸 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입주권, 입주권. 두 개 구분해서 그걸 불러요. 그리고 정비구역에도,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도 우리가 만약에 조합원이 1,000명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를 1,500세대를 지었다. 그런데 조합원은 1,000명에게 먼저 주죠. 그럼 500개 남잖아. 500개 남는 거는 뭘 하는데? 일반 분양하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렇죠?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렇죠? 일반 분양으로 빠져나간 거는 뭐가 되고? 분양권이 되고 조합원물권은 뭐가 된다? 입주권이 돼요. 어느 게 비쌀까요? 그렇죠? 그렇죠? 입주권이 비쌀. 말을 하지 말지. 오랜만에 이야기했는데 틀려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권은 계약금 10%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입주권은 조합원물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까지 다 줘야 돼요. 그렇죠? 토지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입주권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물건이 조합원 물건이 좋아요? 일반 분양 물건이 좋아요? 조합원 물건이 좋죠?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압출. 다음 주에 그대로 해가지고 뒤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이 안 돼. 이게 정상적으로 수업 마쳐야 되는데 자꾸 압출 때문에 눈이 부딪히고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틀리고 그러니까 해틀맛도 하고 해틀맛도 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해틀맛도 하고 해틀맛도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꾸 앞에서 틀리니까 해틀맛도 하고 해틀맛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같은 분들만 계속 왔네. 바뀔 때 물건이 할 때가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앞에는 아무나 앉지 않는 거로 합시다. 원활한 수업 진행.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협조를 좀 구하고 한 번씩 앞에 계속 앉는 분들 있으면 째려보세요. 이거 앞에 앉는 실력이 아닌데? 뒤로 가야 안 되나?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공부를 좀 하고 오든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는 바뀌겠지. 설마 다음 주에 또 앉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출발지가 여기에서 돼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출발이 잘 되니까. 여기에서 출발이 잘 되니까. 아, 주택을 뭐 한다? 보존, 정비. 그러니까 도로, 공원, 주차공간 등등은 뭐 해주고? 확충해 주죠. 공공이. 그 다음에 주택을 뭐 한다?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 정비, 계량한다라는 말은 뭐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조합원의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철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거한다. 간단하게 분양계의라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선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몇 가지 나옵니까? 네 개가 나오죠. 네 개. 네 개. 자, 재개발으로 내려가 볼게요. 재개발 사업시행 방식이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있는데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으러 와 또 나왔다.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줍니까? 그죠? 건물을 건설해서 주는. 아까 개선사업은 뭘 준다고 했어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재개발은 뭘 준다네? 건물을 준다네. 재개발은 예를 들어 건물을 주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죠?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아직 안 당연해야 되는데. 어디에 산다. 상업직이나 공업직에서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운 상간을 밀어버리고 남대문시장을 밀어버리고 부산의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을 밀어버리고 하면 그게 뭐야? 그게 재개발이죠. 그러니까 주택에 국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주택을 준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뭘 준다고 해야 된다? 건물이죠. 이거 시험 내기 때 건물을 뭐로 바꿔필까? 주택으로 바꿔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암기 영역으로 돌아오면 다 틀립니다. 암기 못한다.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암기해도 시험장에서 못 써먹는다. 암기를 내가 시험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암기를 해봐야 시험장에서 아무 짝에도 쓸 짝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지. 암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 건물을 주는 게 조금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는데요. 힘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건물을 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나와야 돼요. 왜? 재개발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상가를 밀어버리고 하는데 주택으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건물이라고 해야지. 건물을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다른 건 뭘 줍니까? 주택을 주잖아. 애하는 주택을 주잖아, 주택을. 그런데 이 하나는 뭘 준다? 건물을 주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환지가 되죠. 이것도 환지가 무슨 환지예요? 그렇지, 그렇지. 입체 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의 시행 방식은 한 개예요. 재건축. 재건축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303에.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보다 또 났다. 뭐? 그렇지, 그렇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는 뭘 준다네? 그렇죠? 주택이죠. 주택가, 부대, 복리시설. 어우, 뭐도 줄 수 있네? 오피스텔을 줄 수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래서 재건축이 끝나고 하면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요즘은.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12평짜리 아파트를 짓기는 좀 그렇거든요. 오피스텔을 갖다가 10평, 5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무 때나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곳. S만 됩니다. 어디에서 되는데? 라고 하니까 밑에 나오죠. 오피스텔을 공부할 때는 준주구적과 어디에서? 상업적이었으면 됩니다. 준주구적과 어디요? 상업적. S만 지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오피스텔의 옆면적은 전체 옆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30% 이하 범위 안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10만 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으면 30%인 3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방식입니다. 사업시행 방식.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여기 정리되어야지 이게 나눠지면서 우리가 뒤에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정리하면 다시 해드릴게요. 주구 환경. 개선. 탈동류 증비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업 방식이 있어가지고 개선 사업은 사업을 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었다면? 네 개 있었죠. 네 개. 첫 번째 뭐 하는 방식? 그렇지. 잘한다. 두 번째. 그렇지. 수용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 세 번째가. 그렇지. 환지 방식. 네 번째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 뭐에 따라서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한 번 더. 뭐라고요? 관리 처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답니까? 그렇지. 그렇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에 뭐를 넘겨준다?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재개발 시행 방식이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싹 철거하는데. 철거한 다음에 주택을 줍니까? 건물을 줍니까? 그렇지.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하죠. 두 번째 뭐가 돼요? 그렇지. 그렇지. 환지가 되죠. 재건숭은 시행 방식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주던데? 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뭐도 가능하더라? 오피스텔에 소유권도 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업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안되고. 용도 지역상 어디야 어디에서? 준주구 지역과 상업 지역인데. 앞으로 자고 약속하여. 우리 공법이 공부하다 보면 준주구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뭐 하니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준주구 지역과 상업 지역이 두 개 묶여 나오면요. 역세권 이래자고 부르겠습니다.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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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공식 용어 아닙니다.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쓰지 마세요. 그냥 약속하는 거야.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지. 앞으로 하면서 역세권에서 하네. 역세권 어디에 일하면 준주구 지역과 상업 지역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구나.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으면 된다? 역세권. 어디하고 어디에서? 준주구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전체 옆면적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작정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몇 프로 범위 안에서? 30% 범위 안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다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한 번만 해볼게요.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죠. 뭐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이죠. 에 따라서. 그렇죠? 주택을 주면 뭐예요? 주환경 개선 사업. 오피스텔까지 줄 수 있으면 재건축. 그다음에 건물을 주면 뭐예요? 재개발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개선 사업이 뭐가 돼요? 환지가 되죠. 환지. 재건축도 환지가 되죠. 어? 맞아요. 재개발 환지가 되죠. 어? 재건축은 환지가 돼. 안 돼? 안 되죠. 환지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재건축이 왜 환지가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로가 돼 있어요. 와 그런 깜짝 놀랍니다. 와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네. 고수죠. 환지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공공실을 정비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기반 시실이 뭐 한 곳에서 합니까? 양호화조. 그러니까 잘 닦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건 달동네죠. 여기는. 그 밑에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효용이 효용이 떨어져 있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릉지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요로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달이 있는 것이. 여기 있으면 이게 무슨 동네요? 달동네.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요. 그 밑에 동네. 재개발.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아니, 아니. 우리끼리 그렇게 30분 사이에 한 시간 사이에 그렇게 대화가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가 현질 변경 같은 것들에 효용 증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은 기반실이 양호하고 잘 닦여져 있죠? 평지에 쫙 이렇게 깔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한지 목적과는 조금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요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303페이지에 사업시행자가 나오죠.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쉴까요? 응, 그렇죠. 아이고, 목소리가 갑자기 크지네. 좀 쉴까요? 이러니까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